1. 2. 2. 2. 2. 3. 3. 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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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고! 와 나 진짜 개오굴해 이 계정. 나 진짜 이 계정 존나 열심히 하는데 그냥 영수 9패 했다고 만나는 애들마다 나 아이디 상해. 어허 그냥 나 이 계정 진짜 존나 열심히 했거든? 근데 영수 9패라고 애들이 나 전적 보고 아이디 상해. 억울해 죽겠어 그냥. 나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했는데 이 계정. 오 좋아! 칼리스타 났어. 실험하기 딱 좋아. 앞에 트런들 대? 칼린호텔. 내가 원하는 구도다. 아 다 찌났어. 야 또 그러는데 나보고? 또 다 찌나고 또 했는데 나보고 아이디 팔았니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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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니 맨날 이래. 나 그 잡을 때마다. 아 억울해 죽겠다니까? 난 억울맨이야. 어떻게든 이거 빨리 한 판 이겨야겠어. 아 근데 나 이거 할 때마다 빠켜만다? 그게 더 짜증나 그냥. 그래 나 이 계정 진짜 할 때마다 빠켜만는데 그냥 진다니까? 자 가보자! 자 구현표 깨보자! 어 카우스 버거 쓰는 거 봐. 와. 얍삽하다. 자 우리 캔치 죽는다. 우리 캔치 죽는다. 어. 그래 그래. 우리는 우리끼리 대기를 가자. 형들. 오. 좀 이러면 큰일 난 거 같기도? 아 야 이제야 그거 빨리 도망가라. 뭐하냐. 뚜격! 아 나 이거 진짜 기둥치기 싫은데. 아. 아. 아 나 진짜 기둥치기 싫은데. 오 먹었다. 야 넌 또 왜 비전이냐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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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1레벨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. 오. 왜 이렇게 했어 진짜? 어떻게 트런들인가? 어떻게 트런들인가? 아 맞다. 에이. 에이. 아 이 트런들 개센데? 아 근데 진짜 세. 내 생각엔 근거리 서포트 상대로 좋아. 어. 막 5렙 짓고 싸우자 형. 어. 아 근데 이거 이기잖아. 이겨 이겨 이겨. 아. 너무 아쉬워. 와. 여기 어디 와데야? 어떻게 알아 얘네. 아. 아 이거. 6렙 짓고 이길만 했는데. 펜치의 템프. 다운된다 봐. 나이스 우리 팀. 나 드디어 연패를 끊는 건가? 나 연패를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? 나 연패를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? 같이 데려 Jeneter을 끊을 수 있게nah. 이대지에 이건 좀 더 괜찮고 시키는 거야? 내 아기 때 소atics 끝나는 단위로 내는 천장을 찾고 있었어. 그래. 아. 적당히ist. 신'm ear that's not a problem. 아 트런드 좋은데? 크寓 저쪽으로 말하지 s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옆에 깼다 아 드디어 이겼다 해치 막판 승리 행복하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